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ap 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4월 23일 현재 시각은 1시 56분 kpm테크 코드번호 042040 입니다 자 kpm테크 일단은 저는 홀딩을 유지를 할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kpm테크 매수가 평균 단가가 3000원 부근에 1.5% 정도 약수의 적인 부분들이고 오늘 약간 음봉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홀딩을 진행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이제 추가적인 대응에 대한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의 여력이 아직까지 있는 상황들이고 비중을 굳이 정리를 안해도 되는 상황들이라는게 일단은 가지고 있어 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근거가 되구요 그리고 일단 추세적인 부분들이 여기서 3000원이 역시 3200원 여기가 두겁긴 한가봐요 조금 이제 어떤 모멘텀이 없이 좀 돌파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구간이긴 한가봐요 일단은 어제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면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좀 기대를 했던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3200원에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들을 좀 버텨주고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3000원 부근에 이 부분에서 버텨주면서 추가 하락을 좀 제한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여기 추세선까지 주가가 다시 한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대신에 저점을 이런식으로 좀 높여주고 있다는 것들이 제가 홀딩 이유가 되고 굳이 팔아가지고 사고 해봐야 3000원 부근일 것 같거든요 주가가 좀 떨어져가지고 제가 내가 산다 그래도 3000원 부근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본정 구간이겠죠 수수료가 좀 떼지는 그런 상황들이겠죠 굳이 지금 팔고 사봐야 뭐 큰 의미가 없어요 효율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매매수수료만 더 들어갈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나는 홀딩을 유지하고 지켜볼 것 같다라는 의견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물론 여기 3000원 안 왔다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약간 여기 우행보 흐름들을 좀 보여주다가 여기 이 구간에는 여기 우행보 흐름들을 보여주다가 이렇게 추세선을 받고 이런 식으로 좀 뚫고 올라가던가 거래량이 좀 터져주면서 그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전에는 여기였다 지금은 여기 이 구간 이 구간 이 구간에서 여기서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판단을 해보고 파악을 해보고 지켜보고 확인을 하고 매매에 대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수익 날지 손실이 날지 아직까지는 팔아봐야 수익이니까 팔 때가 돼야 수익인지 손실인지 확실하게 되는 부분들이니까 아직까지는 모르죠 아직까지는 몰라요 자 근데 지금 이제 전략을 수립을 해 놓은 것들을 보면은 3000원 여기 1차 2차까지 염두를 해 놨어요 염두를 해 놨는데 3000원 일탈 할 것 같다 그럼 비중 조금 줄여놓고 밑에 더 사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움직임이 아직까지 확실치는 않으니까 일단 목표가를 3250원 이대로 3240원 여유롭게 이 부분까지 조금 체크를 해 놓고 해 놓고 움직임들을 보면서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뭐 확연하게 매매를 결정을 해야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홀딩을 유지는 하고 주구의 움직임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매매를 결정을 하면 될 것 같다 라는 그런 의견 생각이 좀 듭니다 자 fda에 지금 휴머니즈원 렌즐룸 밤 fda 승인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언제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모멘텀으로 좀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일테죠 일단은 가지고 계시는 분들 평당가를 조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중에 대한 부분들 제가 아직까지 매수가 가능한 금액이 7400 정도가 있어요 굉장히 좀 안정적이게 추가적으로 주가가 조정을 좀 받으면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려고 사실 이것도 400만원인데 800만원 더 사면 평균 단가 2% 3%로 마이너스 확 떨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대응을 계속 한다는 것들이죠 비중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계속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는 것들이에요 자 수익 현황들을 뭐 굳이 좀 보여드리면 제가 이번달에 230만원 정도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냈어요 모의투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 이제 저희 종목들이죠 저희 종목들이고 뭐 진화생명과학도 그렇고 다른 전문가 다른 이제 팀장님께서 하는 그런 종목들도 있지만 대부분 저희가 언급을 하고 있는 종목들로 이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대부분 다 이제 제가 거의 대부분 언급하는 것들 그러니까 신규 종목을 찾아 가지고 막 이제 종목을 발굴해 가지고 종목을 매매를 하는 것보다 브리핑 위주의 매매를 종목들을 선정해서 매매하는 것을 모의투자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어느 타점을 잡아 가지고 수익 나면 팔고 뭐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들이니까 따라하지 마시라는 거고 실제로 실제로 뭐 우리 뭐 vip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이 종목 사세요 그런 종목들은 뭐 많아요 많아요 많은데 굳이 제가 kpm테크를 따라 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 주식에 대한 그런 간점을 좀 넓히기 위해서 이제 그 해안을 좀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이게 제 그런 그 브리핑을 좀 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거다라는 거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들이 주가 흐름들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타점이 다 있거든요 타점이 있는데 지금은 애매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나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나 좋아 나 좋아 빨리 사줘 사줘 그런 느낌도 아니니까 아니니까 조금 더 명확한 움직임을 보여줄 때까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홀딩을 유지를 하고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종목 추천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소식들이 좀 들려줄지 언제 들려줄지는 모르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제가 이전에 매수를 하는 것들도 영상을 촬영하면서 글에 한번 속아본다 한번 믿어 볼게 그러고 매수를 하는 걸 보여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의견들을 제가 매도를 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같은 경우에서는 홀딩 의견을 드리는 거가 되겠죠 자 그런 부분들 우리 참고를 하셔가지고 추후에도 계속 언급을 이 브리핑을 드릴 테니까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반드시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동안 좋은 주말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움직임에서 여기 이 부근에서 움직이는 것을 일단은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특징적인 움직임 말고 여기서 이탈을 하는지 돌파를 하는지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해보면서 흐름들을 계속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식으로 브리핑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의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대는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위에 여기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보시면 매일매일 종목 추천 드린 내역들이 확인이 되시거든요 자 여기에서 4월 16일 금요일 게시판으로 들어오시게 되시면 장전에는 뉴욕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렇게 쭉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고 우리가 투자를 함으로써 뉴욕증시를 알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영향을 좀 미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9시가 되면 종목 추천 드립니다 해성DS 현재가 34,600원 1차 목표가 35,600원 손절가 33,000원 그리고 9시 9분에 선도전기 현재가 4,020원 1차 목표가 4,140원 손절가 3,850원 그리고 9시 2분에 광명전기 현재가 2,760원 1차 목표가 2,840원 그리고 손절가 2,620원 세 종목 추천 드렸습니다 선도전기 1차 목표가를 돌파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세트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9시 7분쯤에 3종목 추천해서 1종목 수익, 2종목 보여중이다 1종목, 선도전기, 2종목, 해성DS, 광명전기 목표가, 매수가, 선절가 잘 지켜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장이 종료가 되면은 추천드린 종목들 3시, 4시 쯤에 이렇게 결산이 올라옵니다 해성DS 추척과 대비 1.5% 온도 올라갔고 선도전기가 한 4% 가량 그리고 광명전기는 선절가 모든 종목들이 단기로 스켈핑 형식으로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단타로 접근을 한다는 것은 손실이 그만큼 빠르게 확정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하시면서 접근하시고요 그리고 통합 누각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들 반드시 확인하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한번 수익이 나면은 크게 나는 편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오셔가지고 종목 추천 받으시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이용해 주시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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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